안녕하십니까 윤연중 입니다 오늘은 그 북한의 종교 탄압과 그 저항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그 주요 종교 라고 하면은 물론 불교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그 기독교 천주교 천도교가 그 공산주의자와 마찰을 많이 빚으면서 종교 탄압의 주된 대상이 됩니다 1946년 상황을 보면 그 북한에서 2월 8일 날 첫 공산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위원장 자리에 김일성이 임명됩니다 소련군은 그렇게 2월 8일을 만든 이 사실 그 북한의 사실상의 정부를 좀 이렇게 띄우기 위해서 3일절을 이용합니다 3월 1일 날 그 평양 역전에서 그 김일성의 임시인민위원장 취임을 축하하는 평양시민대회 뭐 이런 제목을 걸고 평양 시민들을 모두 참석하게 합니다 아 그러나 그 평양에 있던 그 장로교와 감리교 신자들 신도 신도들과 그 목사들은 아 거기 평양 역전 집회 참석을 거부하고 어 별도의 기념회배를 열기로 합니다 아 그러면서 그 양자간의 충돌이 빚어집니다 그 평양 장대형 교회에서 그 약 5천여 명의 그 신도들이 모였는데 여기에서 황은균 목사는 그 공산주의 자들을 가지고 통렬하게 비난합니다 아 그러면서 거기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 다음에는 그 태극기와 십자가를 들고 거리 행진으로 나옵니다 아 그러자 그 북한 공산주의 자들은 그 저기대를 보내서 이것을 못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청년 신도들이 에 그 그 저항을 하면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그 큰 그 종교적 그 저항 아 그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 그 다음에 그 1946년 11월 3일 날 또 이렇게 그 선거 거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11월 3일 날 북한 당국은 그 지방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아 주일날 보통 교회에 가는데 이때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아 북한 당국이 일부러 종교 탄원 목적으로 그것을 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 그 교인들이 굉장히 붕괴를 하면서 그 선거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것이 결국 또 하나의 큰 저항 이었습니다 일요일 선거 선거 거부 사건이다 이렇게 불려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외 평양에서만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 신의 주 같은 경우에도 그 3.1절 기념식 때 공산주의자들이 별도로 어 그 공산 공산 당의 그 3.1절 기념 집회가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그 김석구 목사가 이끄는 의주동 교회는 별도의 또 교회에서 별도의 집회를 합니다 아 예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 여기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 주도한 그 집회 참석자들이 대거 몰려와서 김석구 목사를 에게 그 뭐 민족 반역자 라는 그런 명 명패를 그 목에 걸게 하고 거리를 행진하도록 강제적으로 행진하도록 하는 어떤 그 이민재판식으로 그렇게 또 그 종교 탄압을 합니다 아 그리고 또 그 3월 13일 되면 김관주 목사라고 해서 이분도 또 신도 대회를 열고 그 공산당을 비판합니다 아 그러면서 또 탄압을 받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사실은 그 공산주의자와 크게 맞습니다 물론 뭐 공산 소련군과 공산당이 먼저 기독교를 탄압 했기 때문에 그런 저항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 아 이란 사건들이 있었고 1947년에 가면은 어 또 그 기독교에서 자유적인 어떤 정당 정당을 만들려다가 또 탄압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47년에는 천 천주교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사실 천주교는 여러 가지 그 종교 의식이 있어서 이것이 공산 공산주의 이념 이라든지 공산당 체제에서는 사실 공존하기 어려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947년에는 아예 그 천주교를 말살하기로 하고 어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원산 밑에 더 번 수도원 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지어진 건물이고 또 독일인 신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당 당국에서 이것을 전부 신도들을 쫓아내고 또 신부들을 잡아가서 감금하고 어 또 그 사람들을 나중에는 그 산속에다가 그 정치범 수용 부서처럼 그렇게 그 억압을 하고 그러다 결국 그 신도들이 물론 독일로 추방 됩니다 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1947년에는 천주교 와 성당이 거의 말살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아 그렇게 그 감옥소에서 저항하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어 진행됐고 1948년이 되면은 천도교 가 아 주목해 볼 대상이었습니다 천도교 는 이 무렵에 그 그 남쪽에서 진행되고 있던 그 유엔에 주도하는 유엔의 감시 하에 총선거 이거 북한에도 받아들이자 이런 운동을 합니다 아 그러다가 소련군과 그 공산당의 탄압을 받았고 또 3일 운동 재현 사건 이라고 있습니다 1948년 3월 질을 3일 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아 1919년 3일 질처럼 만세 운동을 하고 그 골기를 하자 아 이렇게 시도를 했지만 은 결국 그 김나 김달현 이라는 그 공산주의에 가까운 그런 좌파 아 저저기 신도 의해서 그 밀고 당해 가지고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런 식으로 그 계속 저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소련군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그 종교 탄압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아예 그 종교 시설들을 그 압류 하거나 그 파괴 하거나 아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어 종교 시설들을 못 서게 하고 두 번째는 신도들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신도들이 그 그 성당이나 교회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하고 또 학교나 이런 각종 그 집회를 통해서 종교를 그 나쁘게 인식시키는 그런 또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그 종교 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먼저 보면은 그 성당이나 교회에 가서 성찬 용구나 이런 것을 파괴하거나 그 압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종교 의식을 못 치르게 그렇게 그 방해를 합니다 또 뭐 거기서 그 종교 시설을 그 공산당 당국이 가서 어 그 군중 집회 이용한다든지 따른 공산당의 그 어떤 목적에 필요한 사무소로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종교 시설을 사실상 종교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해 버리면서 무력화 시켜 버리고 또 신도들에게 그 일요일이나 이런때도 과업을 줘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나 성당에 못 나가게 하고 또 배급 이라든지 그 사회주의 공급 체계에서 그 신도들에게 그 압박을 가해서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 교회 나 성당에 못 나가게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탄압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학교나 이런 데서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전염병과 같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또 교육을 해서 종교를 멀리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종교를 말살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 특히 할 것은 현재도 있지만은 그 종교 의용 단체가 많이 생겼습니다 말하자면은 공산당에 협조하는 정 종교 단체 그리고 공산당의 지령이나 지시에 복종하고 그에 따르는 종교 단체 사실상 가짜 단체 의용 단체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종교인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 조선 그리스도교 연명 이라고 지금도 존재합니다만은 그것은 그 김일성의 그 엄마 쪽 그 친척 이라고 할 수 있는 강양국 목사가 아 그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김일성의 요청에서 그 단 의용 단체를 만들고 그것이 진정한 종교인들을 몰아내고 북한에서 종교 단체의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그거는 교회도 없고 또 그 성경도 없는 찬송가 도 없는 그런 종교 단체입니다 아 그야말로 그 그 공산당을 돕는 그 의용 단체 그 다음에 우당이라고 해요 우어적인 뭐 그런 단체에 불과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뭐 조선불교도 연명도 있습니다 아 절은 다 황폐화되고 절의 선임도 없는 그런 에도 불구하고 총 조선불교도 연명은 어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 단체들은 사실상 종교인의 길을 포기한 그런 단체 되는데 공산당의 지배 목적에 맞게 존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종교 단체 에 대해서 우리가 아 그 똑바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그 북한에서는 그 종교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고 또 지하화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감옥소에 가거나 아 그 남쪽으로 월남 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됩니다 예 이상으로 그 북한의 종교 탄압과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